맞나요? 그 팔찌. 제가 맞아요. 지금 맞다고 했어요? 예. 어떻게. 어떻게 그 사람이 그쪽 팔찌를 갖게 된 거죠? 근데 거기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. 같이 있었다고요? 화재 현장에 은호랑 같이 있었단 말이죠? 예. 근데 왜 거짓말했어요? 장은호도 급할지도 모른다고 왜 숨겼어요? 지금 미안합니다.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그게 다 변명이 될 거라서요. 변명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얘기든 해주세요. 미안합니다. 고상식 씨. 대체 그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피하는 거예요? 사고였잖아요. 아니에요? 말해주세요. 뭐예요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왜 은호만 왜 은호만 왜 은호만 그렇게 된 거예요? 네? 말해요. 말 좀 해달라고요. 뭐예요? 뭐. 이거 왜 가요?